버지니아 주 교과서가 동해병기로 바뀐 지 10년. 이 캠페인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병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벌써 잊혀져가려는 10년 전 많은 한인들의 피땀어린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날 행사는 동해병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어르신들만을 위한 쌀 전달 행사로 진행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노력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동포사에 많은 오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열린문장로교회 김요선 목사님께 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주미대사 영사과에도 전달했지만 영사과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고 이와 같이 등기 편지를 다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영화의 추운 날씨에도 한걸음에 달려가 싸워주었던 어르신들이 이제 10년이 지나 더 고동하기 힘든 형편이라 이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쌀을 전달하는 행사를 우태창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 회장이 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동해병기 주도자 피터 김 씨는 미군 공군장교 출신으로 어느 날 아들의 교과서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적혀있었고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지만 일본해로 적혀진 교과서로 공부해온 아들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피러 김과 은정기 전 버지니아 한인 회장들이 주도해서 버지니아 교과서에 일본해로만 되어 있는 표기를 동해와 함께 변기하는 캠페인을 펼쳐서 법제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피러 김과 은정기, 우태창 노인 회장, 린다 한 당시 워싱턴 연합회장 등과 손잡고 한인들과 함께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문드 주의회로 달려가서 동해병기 법안에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WKTV를 비롯한 워싱턴 지역 한인 언론들도 전폭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언론만이 아닌 한인인 미 유권자들의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실력 행사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에 양국 정부의 대리전이 펼쳐진 겁니다. 일본 대사가 주의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스트까지 동원했으며 주지사가 서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비 회사들까지 고용하며 버지니아 내 일본 기업 철수라는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강수 카드에 당시 한국 대사도 리치문드에 달려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표했고 영화의 날씨에도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 어르신들이 달려가 눈물겨운 캠페인 끝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인 풀뿌리 운동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자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남게 된 겁니다. 버지니아에서 자라는 우리의 이세들이 동해라는 이름과 뜻을 알고 자란다면 이것은 모두 이때 당시 자신의 개인사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희생했던 이 캠페인에 참여한 모두의 덕분이라는 시간의 평가입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